한참 해외 다닐 때 가던 곳들이랑 많이 호텔이네요 호텔 호텔 H-O-T-E-M-N T-E-N? L 설마 호텔이라고 하겠니? 설마 했어 지민이 대학원생인데 호텔 왔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패디스 호텔입니다 조선 패디스 호텔 호텔 따끈따끈한 호텔이죠 귀도 좋고 시티 뷰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포스트잇 그래서 오늘 택배alalang탄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 호캉스 호모아 수영장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건가? 여기 호텔 바이이이이매하거든요 호캉스 바로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방에서 하시는 룸카스 호캉스 룸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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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 최초로 각자 각 각자 반반에 다른대서 오 오 다르다 떨어지네 방 탈출 개념 아니야? 그래서 방에 가시면 화상. 이게 다 준비가 돼있고. 화상, 우리끼리 약간 연락하는 거구나. 그냥 줌으로. 자, 바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방 배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스톡 게임, 사람 상황, 속담 위험하라기, 참치하십시오. 잘 보이겠습니다. 아, 스톡 게임. 아, 스톱 진짜. 또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은 스톡 게임을 맞추기 게임으로 돼요. 스톡 게임을 맞추기? 이거 해놓으면 안 보고 맞추는 거지. 오케이. 아, 이거 절대 인강. 우리 중에 절대 인강 있나? 없어. 정국이 아니야? 아,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왜 이를 몰라? 개 이름은 몰라요. 자,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뭐, 잠깐만. 뭐 어떻게 맞추는 거야? 여러 개를 칠 거예요. 한번 쳐주기 시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봐봐, 봐봐, 얘들아. 레이 파솔라시도야. 레이 파솔라시도 사실 제조 때문에 못 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어, 듣고 있는데. 레이 파솔라시도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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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을 왜 시작해야 할까요? 도전을 왜 시작해야 할까요? 뭘 찾아야 할까요? 정국. 정국.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렇죠. 한번, 한 번, 하면 다음 사람 기회. 뭐냐, 갈아, 정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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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거냐. 몰라, 기억 안 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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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나 기억 안 나. 나 지금 비몽사몽해서. 도레미파죠. 네, 이것부터 더 이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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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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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땅? 완벽하게 쳤다, 이어서 해보세요. 주워먹는 거다. 우와, 드론조다. 우와. 우와. 나 멋진, 지금. 치고는 뻔했어. 치고는 뻔했어, 진짜. Guardian 아, 레전드예요. 솔직히 인정하였어요. 네, 진짜. 진짜 부탁드립니다. 팀이야. 이거 안으로 고운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아니었다고? 아니, 저거. 와, 레전드네요? 너무 잘한다. 잘한다. 바로 스위트에 보내겠습니다. 거의 너 만난지 한 10년 되어서 쉽게 이야기했어. 스위트로 보내대요. 스위트하게 보내대요. 스위트에 확보합니다. 그래요? 스위트 하는 스위트는 뭐야? 진짜? 스위트? 이게 어려운 거잖아.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인종이야. 너, 너. 너, 너. 어디인 줄 알고 가? 저쪽이래요. 저쪽.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와, 너 진짜. 이거 뭐. 쟤,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 10주로 가시면 돼요. 10주로? 번호도 좋네. 아, 네. 인종 인간도 아니고. 좀 보다 갈래요. 오케이. 오케이. 난. 승자의 여유. 딱. 뭐야, 스텝. 스텝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바닷가 동기가 돼 있는데. 다녀와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이거예요? 맞을 거 같은데. 몇 개를 치는데요. 천천히 할게.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춰, 쟤는? 네 마리. 오케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 무슨... 저 이런 의미가79. 도전해봅시다. 끝이 몇 가지가? 제 concern이, 끝났습니다. 야, 이게 무슨... 도전해봅시다. 심리,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의미야. 천천히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한 번씩 해야 되죠? 한 번씩 해야 되죠? 또 있어? 또 있지 마지막 도전 진짜 뭐야? 이거잖아? 도전 도전 줄여서 해야 돼요 뒤로 가라 뒤로 가라 홍주의 기운이요 스위트의 기운이요 뒤로 가라 자 그만 나 마지막 게 아니 마지막 게 좀 올려야 돼요 도전 여기다가 올라갈 데 없잖아 아냐 아냐 그 정도 아니고 마스터 내가 정답 다 알려줬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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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 빼 가시죠 기억이 안 나 마지막만 맞추면 돼 마지막에 태형이 재미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도전? 내 도전 아니지 아 아 아 뭔데 형 뭔데 또 그러냐 아 아 아 아 진영 진영 뭐였지? 형 이거예요 이거 안 했지? 추황색 추황색 이거 안 했지 아 아 아 짜증나 나 그 앞 것도 모르겠어 아 기억이 안 나 마지막 게 뭐였는지 추황색 믿어봐요 추황색?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를 다 알려주고 맨날 이런식이야 나는 이거 마지막에 대해 근무는 없었잖아 아 마지막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렛 끄둔이 아니잖아 원래 자 자 가라 어?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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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예 오 오 예 아 이걸로 시비가 다 땡 자 아마 시즌 돈이 갈래 어 여기 약간 되게 느낌 새롭다 그치? 그게 문제야 방이 문제야? 이런 느낌인 거 같아 어 모르겠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길래요? 네? 따로 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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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영이 나와 아 아 아 아 자 여기가 편하다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해 수도 기회에 가겠습니다 수목? 수도요? 네 이까지 안 왔어 멍청하면 피하는 거 아니야?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 두 개 먼저 두 개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RM 하나 둘 셋 자카라탕 네 아 이건 모른다고? 진 말레이시아 이건 몰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수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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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 왜 모르지? 그러니까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주세요 모를 것 같아 코 코 알음 알음 코알라룸푸르 아 오케이 그래 너 왜 그랬잖아 이런 거 막 아미 여러분들 되게 서운해 안 하셨습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이 있지? 있잖아 독일어로 더 알았잖아요 있잖아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 문제요 뭐야? 노르웨이에서는? RM RM 오슬루 오케이 노르웨이에서 아 다행이다 스톱게임이 이제 나와서 아 자 진영아 주니어 스위트 스위트 자 승자들은 여기로 지켜요 달달해 아 스위트 달달해 어깨 걸고 가자 자 이번엔 그랜드마스터 베이브 와 이 정도도 이름이 대하거든 왕이 진짜 많구나 그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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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작은 방이 그만 그만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그랜드마스터입니까 화이팅 자 이번엔 속담 그냥 말하겠네 아 큰일났다 자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 벨이 오히려 더 두 개 확률이 있었던 거 같아 오케이 자 가는 날이 지민 슈가 날이 휘 슈가 오는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오 맞아 자 다음 자 개똥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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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했다 개똥돔 진 진 헤헤 나는 개똥돔 밟으면 개똥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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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정국 내가 오늘 뭐 나설나 개똥돔 밟으면 꿈틀거린대요 나 개똥돔 갓산떡이랑 꿈틀거린대요 그렇지 꿈틀하지 열기가 남아있어 꿈틀 따깐 따깐 다음 재미있다 개똥돔 진 진 진 진 아 이거 아니다 진영 진영 먼저 안했어 진영 먼저 안했어 진영 먼저 안했어 진영 먼저 유니콘인가 진짜 나 섭섭해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 말인가 봉돈 탑 봉돈 탑이에요 내가 봉돈 탑이에요 내가 봉돈 탑이 훨씬 쉽게 무너진다 진 진 봉돈 탑이 무너진다 봉돈 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진영 응 몰라 나 안 마셔 와 금화? 금화입니까 금화 이거는 그린드 마스 종국이 약간 베이 그린드 마스 내가 조스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나머지 두 개가 똑같았거든 조스웜 이런 느낌이구나 무슨 스위트 밥만 맛있어 나도 느껴보고 싶어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땡 한번 외쳐보고 싶었구나 자 이번에는 어 사자성어 할까요? 신조어 할까요? 신조어 신조어? 아 나 신조어 안 돼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이거 쉽네 아 쉬워요? 뭐야 뭐야 형이 형한테 쉬워 그건 어렵지 그건 어렵지 자 갑니다 나 공부했다 자 박박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이 무슨 뜻이냐 박박 긁다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 박박? 박의 박? 박지민 박지민 박박이 뭐야? 박지민 박지민? 지민!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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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실제 쓰는 말이야 박박 글씀 뭐 달라져? 아까 정국 씨가 맞추셨잖아요 아 나 맞추겠다 맞아요 대박 대박 정국 뷔 야 너 조용해 뷔 대박 대박 박 박 자 지가 맞출 거 더 놀라 그런 말을 쓴다고? 아 이제는 앞글자 따는 거 식상에서 뒷글자를 따는다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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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정한다 박박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진짜 이건 진짜 못 맞춘다 대박이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쉽다고? 당 모 치 당모치? 당모치 당구 모치는 당장 아 나 이거 알겠다 당장 당하고도 모르겠다 당장 당모치가 뭐야 이거 진짜 한테 진짜 많이 썼는데 어 그러니까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당모? 진짜 이거 모르겠네 나 왜 모르냐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해 당장 이거 그거 지민 당 당하고도 모르면 치 당장 당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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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다 좋아하는 거야 너 알어? 알어? 역시 제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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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좀 줘 모르겠어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너 모르는 거 같은데? 너 모르는데 치킨 아니야? 치킨 당 당장 아싹 오늘은 치킨이다 이거 아닌가 당장 모여 치킨 지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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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뭐 일단 해봐요 당장 일단 시간 치킨 지민 지민 아까도 미안하다 당장 모여 치킨 먹자 땡 어 야 괜찮다 박박 박박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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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이지 모두에게 당근 당근이 당근이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이야? 바꿔주는 거? 모이면이 아닌 뭐예요? 뭐예요? 아 나 알겠다 뭔데 지민이 나왔어 나 이거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들어도 모르겠는데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이거는 이거 약간 빼먹을만큼 빼먹을만큼 빼먹고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알려주세요 당근 모이면 치킨 다 좋지 아 맞아 진짜 야 진짜 야 야 야 야 쉬운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야 다음 조용히 봐 쉬운 거네 어려운 거네 어려운 거 재밌는 거 같아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이거 한다 알 잘 딱 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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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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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저기만 해서 비 목소리가 제일 컸어 왜 저는 목이 아픈다 아니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데 근데 비는 아까 몇 번 했으니까 지민 하자 맞아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 슈가 오 와 나도 이거 알아 알림 알잘 닦아 알잘 닦아 알아서 잘 닦아 다음 나도 이거 알아 자 다음 들어갑니다 살짝 어려워 이거 주불 뭐 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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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불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주식불가 주 주불 이름 부르세요 이름 주불 일단 그냥 막 해볼까 주식이 불타요 야 좋은 거야 좋은 거다 좋은 거야 내 주불 내 주불 이렇게 주가 왜 그래 왜 그래 땡 신박했어 지민 주말에 불러 주문불가 땡 근데 뭔가 되게 그렇다 보다 예능 보는 것 같아 근데 비 더 주기적으로 불타요 왜 자꾸 애를 태워요 네 글자에요 네 글자에요? 주무 주땅 불 아 비 주무 불 나 주무를 왜 불러 잠깐만 거의 다 왔어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근데 이런 거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니 아니 주지 마시라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 다른 문제로 자세히 정답 뭔데 나 궁금해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쓸떼어줘요 그럼 다른 거로 넘어갈게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주가 주거 불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힌트를 듣고 하세요 우리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정답은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주소 불러? 다 왔는데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주소 좀 이루자 오늘 아 놈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 놀 아 놈 아 그래 이거 쉬운 거야 오 오 아이고 아 비 비 오늘 놀면 땡 아 내일 논팽이 됐네 힌트 오가 감탄사 오 감탄사 오예요 아 그래요? 오 오 놀 줄 아는 놈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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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 줄 아는 놈 이야 시민 아 이거 알아 오늘 놀 줄 아는 아 잠깐만 뭐라고? 시민이 아직 끝났어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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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정확히 들어보게 오 놀 줄 아는 놈 휴 휴 너무 욕 아니에요 휴 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보 그래 너가 먼저 하고 왔네 자 틀릴 것 같아 근데 놀 줄 아는 놈인가 정답 놀 줄 아는 놈이네 아니에요 형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점 점 매 점 매 추 아 정말 추 점이예요 야 야 야 야 틀릴 수 있다 점 미음 점 점 매 추 아 미안하다 나 왜 멀리 아 이걸 이걸 왜 모르지 이거 진짜 쉬운데 주식이 불타요 주물 추가 점심 메뉴 추천 아 아 아 솔직히 타혜가 좋다 야 이제 구 이제 95년생들의 어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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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온 오늘 안 온 박박 야 여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 박박 박박 하하하하하하하 딱 이어가치겠습니다 아, 그건 잘 모르는 말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짜 쉬운 거 가겠습니다 네 너무 쉬우면 또 잔인식 상하니까 적당히 어려운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된 죽에 지민 밥 된다 다 된 밥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재뿌린다 그건 다 된 밥 아니에요? 다 된 죽이에요 뷔 뷔 너 뭐 다 된 죽에 간장 한 스푼 맛있지 맛있지 야, 먹을 줄 안 먹는다 맛있지 먹을 줄 아는 놈인가요? 오모가논 오모가논이 뭐야? 먹을 줄 아는 놈인가요? 오모가논? 다 된 죽에 콧바뜨린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다 된 죽에 콧바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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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서 형도 멍어라, 그냥 아, 아파 먹을 줄 아는 놈인가요? 콧바뜨린 다 끝돈다고 형, 목 씻는 까마귀 날자 지민 지민 카메라 날자 배 떨어진다 정답 아, 근데 이거는 야, 어려운 거네, 쉬운 거네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좀 쉬운 거 아 적당한 거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발차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진짜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진짜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서지 마요 황소가 뒷걸음 치다 어? 그거, 그거, 그거 황소 뒷걸음 치면 이거 안 떠요? 진짜, 황소 뒷걸음 치면 안 떠요? 아, 형님? 알지 형, 알아요? 네? 호비 형, 호비 형 아니, 호비 형 알아? 호비 형, 왜 이렇게 아, 형님? 나, 뭐해? 나, 조용하다, 나는 황, 형,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홈민정어 합시다 홈민정어 네, 이거 오케이 자, 홈민정어 우리 이걸로 한 편 내자 그래, 이걸로 한 편 내도 되겠는데?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네 자, 갈게요 자, ㄱ, ㄹ ㄱ, ㄹ ㄹ ㄹ ㄷ, ㄹ ㄷ, ㄹ 형 after niet, min정은 게임처럼 street 그럼 이번에는 먼저 하는 걸로 할까요? 정하면 돼요? 스피드야, 스피드. 아는 사람이 먼저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름 외치고 하래요. 야, 무조건 외쳐야 돼, 그냥 이거는. 피읍, 비읍. 비읍, 비읍. 아, 비읍, 너 비읍이 뭐야? 아, 비, 비, 비. 비음 뭐야? 비. 피노, 비. 피읍, 아이가 피망. 피망. 퓨마. 퓨마. 근데 피망은 영말이야, 너한테 포스트발론이라고 했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호텔 방이 정해졌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아, 진짜 힘들었다. 자, 이제. 자, 이제 가자. 아니, 1편 나왔어. 네, 여기다. 헉. 왜? 레벙? 야, 이 씨. 야,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침실도. 어. 어. 아니,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 건가? 어, 좋은데? 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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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 미쳤는데? 우와, 좋네. 뭐야? 볼까? 야, 빨리 빨리 안 와. 야 좋은데? 아, 경치 좋다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그냥? 뭐하면 돼요? 대박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그 바깥에 카드가 있으시죠? 카드 있네요 Q카드 네 Q카드? Q카드가 오늘의 내용이 어 카드 있네요 Q카드 Q카드? Q카드 나 한번 봐볼까? 아... 자, 호캉스입니다 제로게임 제로게임 뭐야? Q카드 나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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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인지... 아... 게잉키 이런 게 있구나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뭐 이런 건가? 뭐야? 메뉴 뭐야? 다 식혀 먹어야지 다 식혀 먹어야지 와 메뉴 메뉴 미쳤는데? 메뉴 바로 시키면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여러분들은 지금 돈까스를 챙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호캉스 속 대가스 업무의 한도를 영으로 맞으시면 돼요 한도가 얼만데요? 한도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죠 한도를 영으로 딱 맞고 쓸 경우 여러분께 700만 원을 엔구데이에서 드립니다 와 진짜? 진짜? 야 거의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 야 613만 원 아니야? 아니야 613만 원이야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얼마인지 알아야지 아니 뭐 이런 비싸 아니야? 강에 들어갈 순서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씨 네 강에 그레이드 순 정국, 호, 남준, 혁진, 슈가, 비, 지민 이 순서대로 판들을 쓰시고 마지막에 지민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씨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영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니까 뭐 거기 방안에 힌트가 있나?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 700만 원이구나 7천만 원 7백만 원이구나 네 네 자, 여러분 약 700만 원을 맞춰와요 저희가 나눠드렸던 매니퍼 보이시죠? 네 네 자, 매니퍼는 보시면 자, 상단에 있는 쭉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에 금서비스 음식이고요 와, 이 가격이라고? 샐러? 그린 샐러다가 15만 원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10배겠죠, 10배 우유가 15만 원이다, 우유가 미친 나 야, 10배, 10배 10배 우유 커피 두 잔 시키면 30만 원이다 아, 진정하게 10배 아니,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누구부터 시켜? 저구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부터 시켜야지 어, 빨리 시켜 오고 한 도로 야 그럼 나 시키면 돼? 어? 어? 야, 시키면 돼?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 나, 나 56만 원 치 시킬게요 56만 원 두 개 시켜라, 최대한 돈 좀 빨리 쓰게 네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시킨 거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건 맞지 잘했어, 내 새끼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 아하 56만 원 치 57 3420 네, 그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이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네 어이, 재밌네 일단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 나는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거 같아 야, 700만 원은 아니라니깐 그거 얼만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야,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야, 다 풀어, 야 알비살 짜파구리랑요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뭐 먹지? 아니, 뭐, 뭐 하지 또? 야, 진짜 허깡성한 거 같아 진짜 허깡성한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난 지금 너무 좋은데 Kä 뜩어 또시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